자 이번에는 세번째로 항공기 전선 다발 묶기 작업에는 크게 앞전에 두가지 작업을 했던 외줄 묶기와 상줄 묶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로 플라스틱 묶음띠 작업이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케이블 타이라는 작업인데 이렇게 플라스틱 묶음띠가 있습니다. 케이블 타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합니다. 자 지난번에 외줄 묶기와 상줄 묶기를 했고 이번에는 플라스틱 즉 케이블 타이 묶음띠로 한번 작업을 전선 다발 묶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항공기의 전선 다발을 묶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그 플라스틱 묶음띠의 요 머리 요 머리 부분이다 그죠? 요 머물이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자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. 요쪽 면에서 들어가야 겠죠? 요렇게 들어가서 짝 소리가 나듯이 딱 잡아 당겨 줍니다. 그래서 전선 다발이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 줍니다.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플라스틱 묶음띠의 요 머리 부분과 요 끝단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끝단 부분을 잘라 줘야 됩니다. 그런데 자르는 그 어떤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우리가 이제 표준 매뉴얼에는 0.01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. 0.01인치 그럼 그걸 미리로 한 사람은 0.25mm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0.25mm라는 것은 아주 짧은 간격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플라스틱 묶음 머리에서 요 끝단에 있는 요 놈을 거진 날카로운 부분 없이 바로 싹둑 이렇게 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머리와 끝단이 그진 일치되도록 물론 원칙적으로는 0.25mm 정도가 약간 나올 듯하게 되어야 되지만 0.25mm라는 것은 아주 짧은 간격이기 때문에 약간 일치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5. upgrades 7. 2. 2. 2. 3.